아... 이게 평지에서 쓰면은 좋은데 아니 우리가 높은 고지를 거기를 이제 점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적이 거기를 점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고 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형적으로 불리하다 이 말이죠 문제는 그리고 또 쉴드가 사일로 옆... 들어와야 안으로 들어와 거기 없어 안으로 들어와 사일로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부수고 이거 버그네 뭐라면 여기 있어요 1인칭으로 안 캐지는 거 3인칭으로 하면 캐지네 원래 그렇게 캐져요 그 캐지는 건데 눈에 안보이게 캐져요 뭘 눈에 안보이게 타봤는데 포탑서에 지금 61% 커버 좀 많이 지어봐요 빈자리에다 커버 마구잡이로 지으라니까 어차피 이쪽 내부쪽으로는 안가 저 바깥쪽으로 엔트가 돌아서 들어가지 세빙님 그 자원 안 돼? 못 채우겠어? 내가 해줘? 다 채웠어요 다 채웠어 어 그러면 이제 그거 버리고 나가면 돼 새롭고 오면 돼 세빙님 이거 저거 잘 빼요 여기서부터 공유해 주시면 잘 빼요 그리고 지레 지금 사일로 옆에 던져 놓은 거 이거 겹쳐서 깔아놓지마요 큰 데뷔 들어가니까 여기 또 세 개를 깔아놨어 엔트 데뷔이 들어온다 아이씨 뭘 잘 뺀다는 거야? 아 여기서 여기서 4대 뺐는데 방금 나중에 절대 주차하여 반호 온다 반호 온다 지금 스쿼드 징표로 전원 모이세요 전원 재배치하고 스쿼드 징표로 모여 벌커너레시 뽑아 지금 반호 스팟도서 던드로 던드로 배치 안 해주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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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드로 배치돼있잖아 그럼 세빙님 한 번 더 넣어봐요 세빙님 한 번 더 넣어봐요 세빙님 한 번 더 넣어봐 세빙님 던드로 세빙님 던드로 발견 세빙님 던드로 세빙님 던드로 세빙님 던드로 세빙님 던드로 세빙님 던드로 세빙님 던드로 지금 맵 보니까 지금 맵이 struck 지켰거든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온다 이거 프라우라 타신 그 쪽으로 가지마 그 쪽으로 가지마 그 쪽에서 기가가 와 터졌네 아 그래요? 그 쪽에서 와 여기 스쿼드 징표 쪽으로 와 스쿼드 징표 쪽으로 어, 반우 두 부대 갔어. 갤럭시, 이렇게 갔는데 갤럭시 아니야? 아니요, 상관없어. 갤럭시든 뭐든 상관없어. 일단 빠르게 모여봐. 허리지 뽑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좀 더 사수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저 2미를 하고 대치하고 있는 게 신행이었는데 받을 것 같다고? 허리지... 빨리 와요, 빨리! 빨리! 어, 포스톨이 난다! 빨리 와, 빨리! 이제 기가 보러 상대하면 돼. 빨리 와요! 태판이 어떻게 돼 있을지? 막 터진다, 애들! 왜 터져? 애들 막, 애들 애들! 지들끼리! 자, 이동하죠, 이동하죠! 오른쪽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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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썬드로 배치했대! 비콘도 박혀있으니까 뭐... 프라울 하나에 허레셔가 흔들어주면 저거 금방 다 부셔요. 어, 여기 적, 적 와서 적! 적 밑에 배치했어요! 선드로! 어디 쪽 배치? 오케이, 부시러 갈게! 쏘지 말고, 쏘지 말고, 쏘지 말고, 쏘지 말고! 빨리 와요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! 빨리 와! 자, 앞에, 선드로!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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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! 고, 고, 고! 선드로 고, 선드로 고! 어, 다 necesit! 쏘지 말고, 탕을이은 Chapman 탄더러, 탄더러, 탄더러! 그 다음에, 수리더러, 수리더러! 자,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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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! 하이브 쪽으로 하이브 쪽으로,orus가! 밟아죽이야! 밟아죽이야! 밟아죽! 맥스 맥스 맥스, 밟아죽이고 자, 하이브 쪽으로! 시킬 동야들보면 하이브 좆 다 정리했나? 아네 맥스 자, 내부 들어가서 보병 내부 들어가서 내부에 맥스 ㅋㅋ 나 잡았다 ㅋㅋ 헤헤이 내가 여기있잖아, 이거 쉽지 않다고 이거 ㅋㅋ 질껏하시고 스피파이어를 갖고 계신 분 제일 안쪽 방벽 위에다가 스피파이어를 설치하시면 꿀이예요 수리줌 수리줌 모듈 같은거 수리줌 모듈 수리하고 그..뭐야 모듈 깨진거 있으면 모듈 다시 재설치하시고 저쪽으로 들어왔는데 저기를 어떻게 막지? 벽 세우면 돼 저거 이쪽 이쪽 내가 총쓰는데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아 상관없어요? 우에 우에 하더라도 저 경계선이라가지고 잘 안들어가 저기다가 탱지를 좀 깔까? 탱지를 까셔도 되고 그.. 칼진이 거의 올라가셨어요 그..뭐시냐